역시 헤비급 12승 0패 샤멜 가즈에프 랭킹 12위 자이르지니어 로젠 스트루이크 케이지로 돌진! 셀프 박치기! 잽으로 이 싸움을 지배합니다 소처럼 돌진해오면 잽! 이곳이 랭커의 클라스일까요? 바디 갔다가 다시 잽! 바디 닉킥으로 응수! 상단 가는 척 레그킥 차주고 끊임없이 잽을 뿌려줍니다 앞손 쓱 넣고 로우킥! 거치에게 돌진해오는 야수를 요리하는 투우사! 계속 맞다보니 다리가 굳어버렸고 너무 쉽게 바디셀업 허용 안면 타격에 마우스 피스까지 날아갑니다 이때 마음이 많이 꺾이지 않았을까요? 결국 경기 포기! TKO 패배로 끝납니다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